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자와 식 스스로 해결하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1번도 볼까요? 수와 문자의 곱에서 곱셈 비호 곱하기는 생략하고 수는 문자 앞에 쓴다고 그랬죠. 수는 문자 앞에 숫자를 먼저 쓰죠. 문자보다 숫자를 앞에 쓴다. 2번.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 곱셈 비호는 생략하고 문자는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쓰고요. 영문자를 가져다 쓰죠. 그리고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내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내용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식을 곱셈이나 나눗셈 기호를 쓰지 않고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x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여기를 먼저 해야죠. a 더하기 8분의 b 이렇게 나타내죠. 2번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8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면 이건 틀리죠. 나눔셈을 먼저 하고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a를 더하는 거죠. 3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곱하기로 고치면 a분의 1이기 때문에 a분의 0.1b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빼기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분의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뒤쪽은 마이너스 하고 1 여기 뭐죠? 다시 해야겠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x 곱하기 1 곱하기 y분의 1 이렇게 된가요? 뭐 어떻게 됩니까? y분의 그 다음 분자는 이게 다 곱하기니까 가로가 있으나 없으나 소용이 없겠죠.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2 마이너스를 여기로 빼줬습니다. 6분의 x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4번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보기에서 곱셈 기호나 나눗셈 기호를 쓰지 않고 올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세요.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일단 곱하기로 다 고쳐 볼까요? x 곱하기 y 곱하기 z분의 1이 되니까 z분의 xy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x 곱하기... 이게 yz죠. 이거 자체가 yz죠. yz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yz분의 x가 돼야겠죠? 어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x 곱하기 y분의 1 곱하기 z분의 1이니까 yz분의 x. 네 이거 맞네요. 맞네요. 그 다음 ㄹ. x 일단 나누기 한 다음에 가로부터 해야 되니까 y 곱하기 z분의 1이죠. 그러면 x 나누기 z분의 y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로 고쳐야죠. x 곱하기 y분의 z가 되죠? 그러면 y분의 xz가 되죠. 어 맞네요. 따라서 답은 ㄱ ㄷ ㄹ 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자 4번 같이 해볼까요? 사다리골에 관련된 건데요. 먼저 사다리골 사다리골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아나요? 선생님이 잠깐 안내를 해 줄게요. 사다리골 넓이 사다리골의 넓이 어떻게 하면 되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죠? 초등학교 때 사다리골의 넓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웠을 겁니다. 보통 사다리골 두 개를 뒤집어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걸 옮기죠? 이런 식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넓이의 절반이 되겠죠? 사다리골이 그래서 여기 길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 되고 여기가 곱하기 높이 해서 1분의 1 하면 됩니다.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안다고 과정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사다리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썼고요. 여기다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되죠? 윗변 아랫변 부터 할까요? 더하기 B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누셈을 곱셈으로 고친 다음에 간단히 하면 2분의 A 더하기 B 한 다음에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H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실생활 우리가 실생활에서 충분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로 들었네요. 1번 4점짜리 문제 A계를 맞추고 5점짜리 문제 B계를 맞췄을 때의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4점짜리는 A계 5점짜리는 B계 그래서 이걸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나타내면 4A 플러스 5B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A1짜리 물건을 30% 할인한 가격 30% 할인했다는 얘기는 원래 가격의 70% 가격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말이죠? 30% 할인했다는 얘기는 70%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70%를 숫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70이 되죠? 그래서 원래 가격 A 곱하기 100분의 70이 돼서 약분하고 정리해주면 10분의 7A가 되죠? 여기 약분 되니까요 10분의 7A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0.7A라고 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도 되니까요. 3번 A송이의 8,000원 가격이 몇 송이 있습니까? B송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것 좀 어렵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볼까요? 두 송이의 8,000원 두 송이의 8,000원이면 한 송이는 4,000원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 송이의 8,000원이라고 하면 네 송이의 8,000원이라고 하면 한 송이는 얼마가 됩니까? 한 송이는 얼마가 됩니까? 한 송이가 2,000원이 되겠죠?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여덟 송이에 8,000원이라고 하면 한 송이는 얼마가 되냐면 천 원이 되겠죠? 이해 됩니까? 그러면 A송이의 8,000원이라고 하면 한 송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송이는 얼마가 될 거 같아요? 두 송이가 8,000원이었죠 그런데 이 8,000원을 2로 나눠서 4,000원이었죠 네 송이의 8,000원이었죠 8,000원을 4로 나눠서 한 송이는 2,000원이 나오고 8 송이가 8,000원이니까 한 송이는 1,000원이 나옵니다 그럼 A 송이가 8,000원이니까 한 송이는 8,000원을 A로 나눈 것이 가격이 되겠죠 이게 한 송이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몇 송이를 샀다고 했으니까 장미를 B 송이 샀다고 했습니다 한 송이의 8,000원인데 B 송이를 샀으니까 곱하기 B를 해야겠죠 따라서 이걸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 A 분의 8,000B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3번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6번 6번 이거 재밌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출제를 한다면 6번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보고 싶어요 어떤 여기에는 규칙성을 찾는 거죠 규칙성 규칙성만 찾아주면 문제가 아주 쉬워요 수학적 사고 능력이 없더라도 어떤 몇 번 해봐서 아 이런 규칙이 있구나 찾아주면 됩니다 자 미음자를 미음자가 있죠 잘라요 조각이 몇 조각이 나냐면 한 조각하고 두 조각이 나죠 그래서 한 번 자르기 하고 조각으로 이렇게 한 번 표를 만들어 볼까요 한 번을 잘랐다 그러면 두 조각이 되죠 그 다음 이렇게 두 번을 자릅니다 몇 조각이 되냐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이 됩니다 두 번을 자르면 네 조각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세 번을 자르면 몇 조각이 될까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 여섯 조각이 되죠 이런 식으로 1번 네 번 자르면 네 조각을 자르면 그려보면 되죠 이렇게 있다 네 번을 자른다 하나, 둘,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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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아 지워져 버렸다 이럴 수가 자 네 조각 네, 이거를 네 번 자릅니다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몇 조각이 되는가 한번 봅시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 여섯 조각, 일곱 조각, 여덟 조각이 되죠 여덟 조각, 여덟 조각 이렇게 되겠죠 자 미음자를 몇 번 자르면 거기 몇 번에다가 N번을 넣는 거예요 아까 표가 지워졌는데 횟수, 자른 횟수하고 조각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써보면 한 조각, 한 번 자릴때는 두 조각이 났고요 두 번 자릴때는 몇 조각이 났습니까 여기 있죠 한 조각, 둘, 셋, 넷 조각 세 번 자릴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각 그 다음에 문제 1번처럼 네 조각을 잘랐을 때 여덟 조각이 났죠 그럼 몇 조각을 잘라요 N번을 자르면 몇 조각이 났겠습니까 지금 여기 규칙성이 찾아졌나요 다 두 배죠, 두 배 다 두 배가 되죠, 두 배 그래서 2 곱하기 N 조각이 났겠죠 이걸 곱하기를 생략하고 쓰면 2 N 조각이 난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몇 번 해봄으로 인해서 이런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번, 옵시다 7번 오른쪽 표는 A 식품과 B 식품의 100g당 칼륨 함양 중량은 100g당입니다 100g당 기준이 100이에요 보라가 A 식품을 Xg 먹었고 B 식품을 Yg 먹었습니다 X, Y는 100g이 아닙니다 1g, 2g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은 양을 한번 얼마나 칼륨을 먹었는지 문자로 나타내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단위입니다 표에서는 단위가 100g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1g일 수도 있고 2g일 수도 있고 X, Y가 몇 g이겠죠 100g당의 자료를 가지고 질문은 100g으로 한 게 아니고 1g 단위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g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이 표를 보고 이거를 100g이 아닌 1g당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100을 1g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것도 100으로 나누고 이렇게 100으로 나누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7.5가 되고요 맞죠? 700, 00 하나 이렇게 나눠주고 10을 나누니까 7.5가 되죠 여기도 0, 0, 0, 0 하면 2가 됩니다 이거는 1g당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칼륨의 섭취량 그럼 A는 Xg 먹었으니까 몇 g 먹었는지 모르죠 1g일 수도 있고 2g일 수도 있고 Xg이니까 X 곱하기 7.5가 되겠죠 그 다음 B는 칼륨의 양이 몇 g이냐에 따라서 1g당 2씩 먹는 거니까 Y 곱하기 2가 되고 이거를 동시에 먹으니까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7.5X 플러스 2Y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는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위를 통일해라 이 푸는 100g당인데 질문은 1g당이다 그래서 1g당 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고생했습니다